22만 695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올릭스입니다. 올릭스의 테마는 제약 슬래시 바이오 mrna가 있습니다. 올릭스 은 은 동사는 2010년 2월 26일 설립되었으며 rna 간섭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기존 치료제가 접근하기 어려운 질환에 대한 치료제의 개발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동사 주요 제품은 비대흉터 치료제 탈모 치료제 건성 및 습성 황반변성 치료제 막막하 섬유화증 및 습성 황반변성 치료제 등이 있음 써너 국소 투여 치료제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기업과 견주어 손색이 없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 기업개요 대시 2010년 2월에 설립되어 신약 연구개발과 의약품 연구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2018년 7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음 대시 rna 간섭 rna 인터피런스 rnai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기존 치료제가 접근하기 어려운 질환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하는 신약개발기업인 대시 개발단계에 있는 프로그램은 비대흉터 치료제 olx1001 막막하 섬유화증 및 습성 황반변성 치료제 olx301d 건성 황반변성 및 습성 황반변성 치료제 olx301a 등이 있음 재무 대시 연구용역 부문의 부진에도 olx301a와 olx301d 등의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이전 수익의 증가로 전년 대비 큰 폭의 매출 성장 시현 대시 개발비 등 과중한 판관비 부담으로 대규모 적자 지속 인건비 증가로 전년 대비 영업손실 규모 확대 이자 비용 증가 파생상품 관련 금융수지 저하로 순손실 규모도 확대 대시 중국 한소제약과 란 플랫폼 기술이전 계약 체결로 매출 성장 전망 다양한 적응증 분야의 파이프라인 확보로 성장동력 확보 기대 2022년 9월 8일 기준 장마감 올릭스의 시가총액은 2953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올릭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256위입니다. 올릭스의 상장주식수는 1370만 3100의 순주입니다. 올릭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단위는 한주입니다. 올릭스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41.7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18.8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217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352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30.3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2435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s와 bps는 각각 5.74배 3754원이며 배당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기준투자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151억원-162억원-254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144억원-194억원-303억원입니다. 올릭스의 재물을 보면 상장 배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346번지 59%이고 유보율은 125.60%입니다. 부채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84.28이며 전일 대비해서 7.8이 더하기 0.3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77.81이며 전일 대비해서 9.6이 더하기 1.2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릭스의 2022년 9월 8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만 1,5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만 2,600원보다 1,5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만 2,69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올릭스의 종가는 2만 1,550원이며 주가가 올릭스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올릭스의 종가는 2만 1,550원이며 주가가 올릭스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8%입니다. 금일 올릭스는 거래량 7만 6,300의 순화홉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676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의 새 증권에서 1만 1,8903조, NH투자증권에서 9,489조, 한국증권에서 8,600조, 키움증권에서 7,720조, 신한금융투자에서 5,807조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만 1,131조, 유진증권에서 9,931조, 미래의 새 증권에서 9,580조, 한국증권에서 7,580조, NH투자증권에서 6,836조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만 1,200열래 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1만 7,993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제약 슬래시 바이오 관련주 올릭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하나님께 즉시 바이러스의 매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